오늘은 장산봉을 잡아볼거에요 오 장산봉이 나왔어요? 네 오 좋아좋아 잠깐! 왜그래요? 장산봉의 약점은? 약점? 음.. 호랑이니까 사람이 쏘는 춤? 뭐예요 그럼? 시끄러운 소리 악! 싫어! 아 시끄러운 소리 싫어예요? 네 고! 기완두닭고 고! 아 여기 봐요 오 수상한 애원 내 경우도 바뀌었네 네 수상한 애원이 아니라 수상한 애원에 아이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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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헷갈려요 장산봉 수상한 애원이 나올거 같아요 그거 생각이고 자 그럼요 국내 주기 같이 해볼까요? 컷 바로 할 수 있어요 수험이 많으세요 네 좋아요 구며기와 무주기의 합체기식 구며추기 합체합니다 합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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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? 다리가 좀 이상하다 근데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다리가 색깔이 달라가지고 구며기와 무주기의 합체기식 구며추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 들어봤소? 날카로운 소리? 필살기는요? 거미처럼 수많은 다리로 재빠르게 이동하지 수많은 다리로 이동하기 빨리 이동하는거야? 네 어깨처럼? 어깨는 옆으로 가잖아 포획해볼까요? 네 동면스로 쏴볼게요 네 들어오라니까 동면스로 쏴 같이 있자 같이 또 아이씨 김영씨 얼어붙어버렴 그대로 뱅 지지대하신 동기 오르를 내놓 깜짝이야 너무 무서워 첫번째 재물은 너희들이다 진짜 안잡혀요 진짜 귀신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갈수록 더 잡기 어려워지는거 같아요 네 도끼 새로운 귀신만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범위를 좀 줄여주세요 범위를 사 patterns 얘들아 뭐 바르 주위는 정상복 forever هaron 아이씨 무뚝적하기 편한 남향을 공격합니다. 예? 남자예요. 잡아? 오! 장상복! 생각보다.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근데 어렵게 같긴 했어요. 동글동글, 얼굴만 보여요, 얼굴만. 얼굴이 고양인데? 하얀 고양이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테레시아 고양이 같아요. 장상복 확인해볼까? 네. 어디선가 의문의 하얀 털이 보이면 날 생각해. 장. 산. 범!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오늘은 누구 목소리를 흉내내볼까? 네 목소리? 필살기는요? 방심하지마! 하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이 털이 뾰족하게 변할 수 있으니! 털을 뾰족하게 한대요. 그래요? 털이 뾰족하게 변할 수 있어요.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? 네. 두구마스로 네 불까? 두구마스로 네 불까? 두구마스 소리 네 불까? 난 좋아요도 눌렀어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줘요 빠이빠이